예전에 어르신들 모이면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관절염에 좋다, 저 약이 혈당 조절에 좋다는 식의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 왜 맨날 어른들은 모이면 그 약 얘기만 하나 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이런저런 몸에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일 겁니다. 그래서 만보 걷기를 시작으로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가까운 헬스클럽 회원권도 끊고 말이죠. 하지만 건강을 위한다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갖고 운동하지 않아도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효과도 아주 좋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그 여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폴리페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항산화의 여왕, 체내 염증 청소부, 동안식품, 이런 화려한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체내 염증을 예방하고 DNA와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종류만도 5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멋진 폴리페놀은 카카오, 녹차, 포도, 고구마, 블루베리, 크랜베리, 양파, 사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서 폴리페놀 효과를 보시려면 카카오 70% 이상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합니다. 일반 밀크 초콜릿 드시면 당만 올라가죠. 전혀 좋지 않습니다. 폴리페놀은 심혈관 보호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밥 한두 공기 배불리 뚝딱 먹어 치우는 것을 건강을 지키는 비결로 여기는 생각은 여전한 듯 싶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먹는 것을 보면 참 복스럽게도 먹는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탄수화물은 중장 연기 허리둘레를 늘리는 1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인 사람들 치고 밥과 빵, 국수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술 마시고 귀가한 늦은 밤 얼큰한 국과 밥 한 그릇 또는 라면 한 그릇 생각만 해도 죽여집니다만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우리 중장년들에게는 아주 취약 중에 취약입니다. 혈당 올리고 내장 지방 쌓이고 말이죠. 탄수화물을 아무리 안 먹는다 해도 하루에 100g 이상은 섭취해야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드시더라도 흰쌀밥과 밀가루 빵은 피하고 현미밥이나 통밀 등 도정하지 않은 곡류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겨가 깔깔한 그 음식을 드시는 게 되레 몸에 좋다는 거죠. 입에 살살 녹는 것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탄수화물도 중독성이 있으니까 신경 쓰고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리살을 주체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올리브 오일을 먹자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식품은 포만감을 줘서 배고픔을 최대한 4시간 참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뱃살을 빼는 좋은 방법 중에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어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을 때도 올리브 오일과 같이 먹게 되면 체중 증가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밥 한 술에 올리브 오일 한 술이 아니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방법을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탄수화물과 같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혈당 지수를 억제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네 번째, 적게 먹기. 식탐 많은 사람은 음식을 마주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적게 먹는 겁니다. 다 먹고 배가 터질듯이 부르면 때론 너무 많이 먹어서 등까지 아파올 때 비로소 깨닫죠. 소식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틀렸다. 너무 많이 먹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장의 70%쯤 찼을 때 숟가락을 딱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혈당치가 안정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은 금물 중에 금물이죠. 허기져서 공복에 허겁지겁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침밥은 챙겨 먹는 게 좋고 식사 전에 물 한 컵 마시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죠. 다섯 번째, 천천히 음식을 씹어 먹기.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에 소화, 흡수를 좋게 하고 둘째,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져 소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뇌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기능 발달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미각이 민감해져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것은 소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나이 먹으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천천히 먹게 되면 위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사실은 천천히 씹어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뇌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래서 뇌에 흐르는 혈액량이 늘어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때 지능 발달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빠르게 먹는 나쁜 습관은 어려서부터 시간에 쫓겼던 그런 바쁜 일상 때문이죠. 그래서 밥을 빨리 먹는다는 것은 능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인식됐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고 남자들 군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짧은 점심시간에 복잡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제때 돌아오기 위해서는 후다닥 먹어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속된 말로 우리는 식사를 한다는 것이 식사를 즐기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 채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식 좀 천천히 씹어 삼키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잠들기 전 허브티를 마시기 중장년 들어서도 수면부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을 증가시키고 잠 못드는 밤에 느끼는 그 심한 배고픔 때문에 늦은 식사를 하게 되고 낮 시간 동안에는 더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체중이 불어날 수밖에 없죠. 잠을 자서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잔 이 면역체계도 망가져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될 뿐 아니라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나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울증도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컴퓨터 게임을 밤늦게까지 한다거나 TV를 밤늦게까지 본다거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핸드폰을 보는 것과 같은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또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자기기들을 침실에서 치우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기기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대신 로즈마리, 라벤더, 그리고 페파민트 이런 티를 저녁 식사 후에 느긋한 마음으로 마시게 되면 마음 진정 효과도 있고 숙면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실 운동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할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폴리페놀 많이 들은 과일과 야채 많이 먹기 탄수화물 적게 먹기 올리브유 먹기 소식하기 천천히 음식 씹어 먹기 저녁 시간에 허브티 마시기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은 평생토록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